자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에서 MySQL을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눅스 배포판 중에 우분투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 sudo apt-get-update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의 목록을 갱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sudo apt-cache라고 하시고 search라고 한 다음에 MySQL이라고 검색해보시면 아이고야 너무 많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get install 그리고 탭을 한번 눌러보세요. 아니지 아니지 MySQL이라고까지 하시고 탭키를 두번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눌러도 되나 아무튼 그럼 이렇게 MySQL 서버로 시작하는 여러 버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MySQL 클라이언트로 시작하는 여러 버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숫자가 높은 버전을 여러분이 설치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MySQL 5 버전 중에서는 5.5 버전이 제일 높으네요. 그리고 MySQL 클라이언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전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셔서 여기에서 엔터를 치시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MySQL을 설치할 건지를 물어보죠. 여기서 Yes를 누르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비밀번호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루트 비밀번호 루트 사용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이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헷갈린다. 나중에 잊어버릴 것 같다. 그러면 저랑 똑같이 1, 6개를 입력하십시오. 그런데 이따위 비밀번호는 결코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학습용으로 좀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1, 6개를 쓴 것 뿐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설치가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설치가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뜨게 될 겁니다. 자 설치가 끝났고요.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MySQL-U 루트라고 하고 마이너스 P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저는 1, 6개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면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MySQL을 설치했고 MySQL이 구동된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 운영체제랑 상관없이 똑같아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명령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